하나님께서 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 교회 아닌 교회들이 이번 회의에 엄청난 인물을 믿고 있는 데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국 목사님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업에 정말 수고하신다고 해서 한 박수를 한 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기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면 하나님 마음을 잡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교교회와 할렐루야 복음하되 모든 일들을 둬야하는 명령을 받아주시고 창대하는 교회와 또한 수고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장소를 지고 하시고 또 오찬을 준비하는 우리 그레이네의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레이네의 교회를 정말 그레이네의 교회답게 부엌 성장하여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